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마마입니다. 오늘은 나이아신 플러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3는 항명으로 리코틴산, 의향명으로 나이아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담뱃잎도 외부의 미생물이나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생리할 성물질인 리코틴을 만듭니다. 리코틴에서 결합거리 하나를 풀면 리코틴산인 비타민 B3가 됩니다. 비타민 B3는 체내에서도 아미노산인 트리프토판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트리프토판에 트리프토판 옥시게나제라는 효소가 작용하면 비타민 B3로 전환됩니다. 체내 전환율이 1.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타민 B3 1mg을 만들려면 트리프토판 60mg이 필요합니다. 체내 전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비타민 B3는 보조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아신플러시란 무엇일까요? 나이아신플러시란 비타민 B3를 한 번에 100mg 이상 섭취하면 피부에서 프로스타글란딘 PGD2가 급격하게 분비되어 모세혈관이 팽창하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따끈거리며 붉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나이아신플러시는 얼굴로부터 목, 기, 가슴, 어깨, 등, 팔, 손등, 다리에 나타나며 통상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사라지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아신플러시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말초세포가 있는 체액의 모세혈관까지도 팽창시켜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나이아신플러시는 일시적 증상으로 몸에 해롭지 않으며 지방에 녹아있는 독소를 디톡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아신플러시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날까요? 우리가 나이아신을 섭취하면 혈류를 타고 피부세포로 전달됩니다. 피부세포의 피부세포막에는 나이아신수용체가 있습니다. 나이아신은 이 나이아신수용체를 통해 피부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아라키돈산을 자극하여 PGD2가 분비됩니다. 피부세포에서 분비된 PGD2는 모세혈관의 뇌피세포에 있는 PGD2 수용체를 통해 모세혈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세혈관 뇌피세포로 들어간 PGD2가 모세혈관을 팽창시키면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붉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나이아신플러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아신플러시는 언제 나타날까요? 건강한 사람은 탈수정상이 있거나 에너지가 고갈될 경우 가볍게 나타납니다. 체내에 비타민 B3가 약간 부족한 사람은 50mg만 섭취해도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질환으로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여 항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축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하게 나타납니다. 체내에 비타민 B3가 매우 부족한 사람은 나이아신플러시가 격렬하게 나타나면서 위동증이나 매스꺼움, 빠른 심장박동, 피부 발진이 동반됩니다. 모세혈관이 심하게 막힌 경우 모세혈관이 뚫릴 때까지 정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나이아신플러시에 대해 총론적으로 이해를 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 디테일에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이아신플러시에 의한 극격한 PGD2 분비는 항염작용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PGD2가 서서히 분비되면 오히려 염증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말초혈액공간의 체액의 바다에 떠있는 조직세포의 PGD2 분비량, 분비속도, 염증상태에 따라 항염작용을 하거나 염증반응을 일으키거나 합니다. 나이아신플러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요? 비타민 B3는 FDA로부터 이상지질혈증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십 편의 논문에 의하면 비타민 B3를 메가로 복용하면 HDL 콜레스톨이 10에서 30% 증가하고 LDL 콜레스톨은 10에서 25% 중성지방은 20에서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타민 B3는 1956년부터 화이자가 FDA 성인을 받아 스타팅 계열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터를 처방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1987년까지 30년간 이상 이상지질혈증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 번 투약시 500mg, 1000mg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이아신플러시가 일어나는 비타민 B3 메가요법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이영당뇨병 계양성 대장염 남자 대머리가 완화되었다는 임상결과도 있습니다. 정신분열정으로 알려진 조염병 환자는 비타민 B3 메가요법을 하더라도 나이아신플러시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 둔화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생화학자이자 뇌과의사인 아브람 호프 박사는 40년간 조염병 환자 5000명을 비타민 B3 메가요법으로 치료했습니다. 이 중 90%가 2년에서 10년 사이에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호프 박사는 이 임상결과를 논문과 책으로 발표합니다. 비타민 B3는 체내에서 트립토판을 원료로 만들어지지만 생성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보조제로 섭취해야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3 섭취량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나이아신 플러시가 가볍게 일어날 정도가 적정 섭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장 Sweet 사버로 조금αι old 합정 피